나 다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난 이제 이해하는 마음을 배웠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순진아, 이제 슬픔 내잖아. 그 힘들었던 시간, 내가 앞으로 다 보상해 줄게. 아... 무슨 일이세요? 오정수 모친, 홍 회장 만나러 갔어. 네? 분명 신부가 침자라는 얘기 고백할 것 같은데... 호텔 사업체에 자네한테 돌아오는 거 무슨 문제 생기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변이 생겨서는 안 돼. 난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따를 겁니다. 자네가 그래서 문제야. 언제까지 양자라는 이유로 기죽어 살 텐가? 기죽어 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지금도 가지고 있을 만큼 가졌고요. 천만에. 자네 속마음엔 호텔 사업체 물려받고 싶었어. 홍 회장 아들 자격으로. 근데 체면 때문에 말도 못 끝내고 전정긍긍하는데. 내가 아주 기막힌 제안을 한 거지. 날 방패서 마쳐낸 호텔 사업체 물려받을 기막힌 기회를 얻게 된 거야.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게요.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일 깨워줘서 감사하네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좀 솔직해지자. 자넨 아직도 미련 있어. 홍 서방.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호텔 사업체. 자네하고 우리 건우가 물려받아야 돼. 그걸 양보해서는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되면 마음 편안하고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정수 씨 어머님 협박해서 호텔 얻어내고 갤러리 삼키려던 계획. 빗나가서 어쩌죠? 그동안 관장님 협박 때문에 정수 씨 어머님이 너무 괴로워해서 제가 평법에 응한 겁니다. 그치만 이제 홀가분하네요. 여기가 끝입니다. 더는 포기하시죠. 이게 순리입니다. 아니. 난 절대 포기 못해. 오정수랑 그 모친이 내가 이뤄낸 홍의잔 재산 덕보는 꼴. 절대 볼 수 없어. 그건 안 돼. 엄마. 쟤니야. 엄마. 오정수 엄마 뭐라고 협박했어? 아니. 넌 그런 지저분한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엄마는 지저분해도 되고. 난 지저분해지면 안 되는 거야? 난 엄마가 변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변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분하게 살 거야! 내 배경루야! 우리 지저분야. 내 배경루야. 이 자리, 지저분한 우리 엄마때문에 얻은 자리네? 그건 꼭 그렇지 않아. 뭐가 아니야. 당신 나 인정한 적 있어? 아버님은 아무도 나 인정하지 않았잖아. 나 같은 인간은 병생 관장 자리 같은 거 쳐다놓을 수도 없는 인간으로 쳐다놨잖아. 내 말 좀 들어봐. 불쾌하고 짜증나고 짜증나게.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뭘 들어. 듣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당신이나 아버님 나 인정한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설렜는데. 잘해보려고, 잘해보려고 내가 얼마나 다짐했는데. 이 제니 멋지게 한 방 먹었네. 제니야. 잔아. 아무리 공석이라도 여기 이 자리? 네 능력이 없으면 절대 안 줄 수 없는 자리야.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더는 이 문제로 상처받지 마. 당신. 우리 엄마랑 나 똑같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경멸하잖아. 엄마랑 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잖아. 엄마랑 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잖아. 제니야. 맞아. 나 구제불능이야.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너무 못된 우리 엄마 닮았어. 이게 나야. 그러니까 난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지. 회장님 어떻게 나오실까? 엄청 실망하시겠지. 그게 꼭 엄마 혼자만의 잘못일까? 무슨 소리야? 난 결혼한 엄마를 다시 만나서 그런 일 만든 회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그건 맞아. 온전히 엄마 혼자 짊어질 문제는 아니지. 어쨌든 난 우리 엄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이해 안 돼.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 니 매형처럼 집 나갈래? 매형이 그러겠대? 그래. 내가. 아니. 우리가 엄마를 원망할 수는 있어도. 니 매형이 그런 식으로 엄마 죄인 취급하는 거. 나 용납 못하겠어. 이게 뭐야. 평생 종룡받고 살다가. 하루 아침에 막난 여자 취급받는 거. 이게 말이 돼? 니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엄마 이해하고 싶다. 엄마가 일부러 파렴치하게 애를 버린 것도 아니고 사정이 딱하잖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니. 쉽게 살 수 있었지만 한 번도 한눈 판 적 없었어. 나도 애 낳고 밖에 나가 일해봐서 아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애들 내 키우면서 스캔들 없이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야. 그렇다고 엄마를 예전처럼 대하는 거. 난 쉽지 않아. 당장이야 힘들겠지. 그치만 어쩌겠니. 네 형부가 엄마 비난하는데 나 진짜 못 참겠더라. 엄마가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김 당하는 거 나 진짜 못 보겠어.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라도 엄마 감싸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남들도 엄마 우습게 안 보지. 신부님 얼굴은 또 어떻게 봐. 난 사실 엄마보다 신부님 얼굴 보는 게 더 두려워. 나도 그래. 아이고. 재분이?